오늘의 커뮤션 투 댄스 뮤비 찍으러 왔습니다 저희 이제 플래시 몹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인데 이게 동작에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춤추는다는, 스윙한다는, 스와로 이게 기분 좋아 등장 이거 던져도 돼요? 괜찮아요? 원래 아무래도 이끄였네 이끄였네 머리 잘랐어요 오우야 이거 생각은 진짜 더 테이크옵이다 남주아 고맙으면 네 머리로 테이크 쳐도 되냐 안녕하세요 permission to dance 뮤비고요 텐니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느낌이라 뮤비 촬영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자유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춤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때 나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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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이 나올 때쯤에 이거 하라고? 그때 제가 나올 때쯤에 아아 제가 제일 뭔가 좋아하는 뭔가 그런 느낌의 뮤비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다들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 즐겁게 춤추고 즐기는? 그런 뭔가 모습들을 담아보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우리들을 뭔가 그려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좀 담아봤죠 안무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안무를 유의해서 이제 봐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사랑해 들 수 있는 노래 기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나올 7월은 굉장히 덥겠지만 버미슈트 댄스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냈습니다 아 너무 더워 큰일 났어 여름 맞이 제대로 하네요 아 진짜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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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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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를 이기는 방법 에어컨 밖에 없어요 밖에 안 나가기 그다음에 에어컨을 틀기 더위를 피하는 방법 땀이 없어요 저는 에어컨 틀고 자도 땀 먹었어요 아침 일하는 에어컨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야외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정말 해외에 있는 느낌을 훨씬 풍겨가지고 사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생각보다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건 La coming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 노래 뭐 버터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버터는 이거면 털미션 투 댄스는 약간 이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촬영 또 하루 남았으니까 가서 또 즐겁게 촬영하고 좋은 뮤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뭔가 그냥 한 번에 확 들어가야 속도감이 연기가 들어갈까요? 연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뮤지컬 같이 해야지. 절대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뭔가 어우 뜨거워. 난생 턴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들어가 봤어요. 난생 턴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들어가 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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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왜 이렇게 처음 본데? 원래 아는 애 같지? 놔 봐 놔 봐 놔 봐 놔 봐 놔 봐 놔야지 놔 봐 손으로 봐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행 가고 싶다 이 곡이 나온 후 상황이 좋아져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막 놀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그냥 재밌는 거 같아 오케이 알았어 빠른 손절 아 노력하는데 진짜 아 빠른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자 가볼게요 자 빠른 손절 고고고 저희 형이 다시 하나 지적해줬다고 퍼미셔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저는 운동을 꼭 내밀어야 돼 스위더니 퍼미셔 두텔 위치를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잡아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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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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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끊겼었잖아요 박자 맞춘다고 맞췄는데 안맞아 아쉬웠습니다 자, 웃을께요 하하하 셋, 넷,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뭔데요? 저희의 퍼미션 투 댄스의 뮤비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We don't need the bus! 오랜만에 야외에서 찍을 수 있을지 재밌어.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야외에서 또 찍었고 이게 좀 필요한가 봐요. 뭔가 우리도 약간 해방된 듯한 느낌이 드지 않아요? 일단 내가 너무 즐겁게 찍었고 행복해 행복해. 지금 장마가 오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틀간 비가 와서 지금 되게 제가 알기로 오늘까지가 마지막으로 시원한 날이라고요. 굉장히 시원하게 좀 재밌게 찍은 것 같습니다. 음 진짜 예뻐요. 사실 사실 이 뮤비 내용도 어쨌거나 다들 이제 미래를 그리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뭔가 제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제발 제발! 우리도 되게 기분 좋게 찍었고 뮤비도 되게 또 그 느낌 그대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핸드셈 업도 여러분도 많이 따라해주세요. 그렇죠? 많이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따라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there can be any Cirquewriter there's someone in there with the насколько 서로 efect적이 ague?